우리 미처, 저녁은 먹었나? 미처? 미래의 처남 I'm dumb bitch 무슨 일이세요?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세욱씨 말입니다 쇼핑몰 건축 부직관 관련이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How did that happen? What are you doing? What? What? What are you doing? 항상 욕심이 문제야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번거로울 필요는 없었잖아 That's probably the most suspicious behavior I've ever seen 발목에 금 가셨는데 힐씨는 저도 괜찮으세요? 어 엄마가 오름판에 넘어지셨대 발목에 금이 갔다고 내가 우리 송이한테 물려준 게 미모만은 아니거든 강인한 정신력 그것도 왜 딱한 거야 Fuck this shit I'm out Fuck this shit I'm out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르네 인생을 덜 살았네 덜 살았어 이 남자가 사라질 때 천송이 씨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왜 난 이거 왜 이제 화났로 해냈어 bonito 스트레스 반응 말 김 고 도 김 김 내가 왜? 아 매니저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언제? 천송이 씨 매니저분! 네!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여기가 이 번호 받으세요 천송이가 이 드라마 깠다고 나 다시 네 임명실 안 온다고 내가 깠다고 나 저 작가랑 화보 절대 안 해 내가 안 한 거라고 내가 깐 거라고 또 깔 거 남았니? J, E, C, T, E, D, Rejected! What the fuck? That is not what... Yes 그걸 왜 그 집에... 또 수 깔려 대서 그 집 들어갔던 거야? 아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멀쩡한 정신으로 우리 집에 하루 잤어 박민규 감독님 영화 SNC 엔터에서 투자해주면 들어가고 안 해주면 못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당신 누군데? 저는 SNC 이재경 상무동생 이휘경이라고 합니다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오늘은 거짓을 구해도 용서받은 날이라고요 첫눈이 오시니까요 첫눈 오는 날엔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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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hora 하여간 하여간 난 다 잊어버렸다 0 5 6 8 10 9 17